날 뒤 끝없는 탐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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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을 우리 오한 뭐한? 오한 차이 오한 차이 감정의 조각 크고 부족 그런거는 안먹어 배불뛰기 아 부팅거성 케미컬 X 케미컬 변성 케미컬 킹게 갓속 오징어 탁때 음 폴리굿 1 2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우 어 저펄 1 진짜 버퍼뜩 기가맥힌다 누가 버퍼 아니랄까봐 크크루 불린 유전 엘보레이즘 나의 변성이 불을 붓는다 와우 와우 참뜩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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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잠시만요. 명중. 폭풍. 최적화. 뭐 넣어야 되지? 뇌우. 강몸. 응.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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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이상한거봐 나는. 또 버터 가려고 그러네. 엘리트 몇 마리를 잡았지? 내가 알던 디펙트가 맞나? 향로는 또 논다. 향 또 놀. 향 또 놀. 가자. 신.성. 그 업. 다중. 다. 엘리트. 그 업체보다 더 잘 덧붙니다. 다. 자. 무. 자. 함대. 미. 다음 송각 볼 수 있을까? 아니 아니 사망 따뜻히죠 이거 커피각인가? 생각보다 안아픈데? 음... 잘 모르겠음 뭐가..뭐가 맞지? 뭐가 맞는 것 같음? 자 1번 투표한 사람 의견만 받습니다 2번 말 안들어 1번 달고 얘기하세요 2번 달고 현돌? 이거 몇 포 걸었는지 조사해야 된다 1등이네 지분율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현돌하자 그래서 왕관 흠... 1번 주총 커피? 1번도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 2번 2번 3번 2번 3번 현돌 커피? 3번 5번 3번 5번 4번 5번 6번 5번 5번 6번 6번 7번 8번 7번 8번 8번 커피 뇌우 맴카 동생 땡 저유물 멤버쉽 카드 달달한데 멤버쉽 카드 카드 그제 반복 축전기 쓰랭이벤트 아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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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우 역학 역학 안돼 역학 못먹어서 에엠 겁나 순수하네 순수 그냥 태우는게 낫을까 괜히 들고 갔나 싶기도 아 아주 뇌우 빠앙 하기전에 알고리즘 쓸라그랬는데 버퍼개굴 데이터 디스크 혼돈 정말 혼돈하다 연막탄 에고 엘리트 가는게 낫겠지 담배보다 커피님 그립습니다 커피를 원했으면 주주가 됐어야지 암흑의 정수 자가 수리 암흑의 정수 자가 수리 자가 수리 자가 수리 자가 수리의 짐작인가 같다든가 짐작이겠지 평평을 넣든가 평평 엑 옙 변성 리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컴트 터보 터보 행꽃 아카루코 행복한 세상의 디펙트 행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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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저거 신경 썼으면 된다 빈하 멤버십 후에 미라솜 컴드 똥분열 프리즘 승률 조작 살게 없네 아 어떻게 이렇게 살게 없지 방열판 나왔으면 미라솜 방열판이라도 봤을텐데 타격 vs 수비 세계의 대결 아 아 아 아 알 descobrir 아 약해 방금 손해받는 대혼란으로다가 엑스코스트 카드 쓰면 개이득인데 이렇게 음 아 못 만들 수는 없네 치즐 방속에게 돌을 뜯는 디펙트 이걸 만해도 달팽이는 잘 잡을 수 있을까? 또 맞네 이렇게 많이 맞아서 좋을 가능성이 없는데 아니 뭐 맞고 싶어서 맞은 건 아닌데 어 인공물이 인공물이 나왔다 이러면 절반됐다 다중내고 말했네요 그런데 다중내고 해봤자 아닌가 하는게 맞나? 못참지? 너무 약한데? 참을만했던 것 같은데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것도 3스택이네. 과연 변성이 캐리 할 수 있을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신성 뽑아주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창공이 맞겠지? 미라손도 있겠다. 하위모축전기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다 괜찮아서 뭐 할지 모르겠다. 미라손도 있겠지? 미라손도 있겠지? 미라손도 있겠지? 음. 향로 스택 컨트롤 안 될 것 같은데. 미라손도 있겠지? 2스택은 안 돼. 3스택. 3스택 아 뭐 그래 버퍼 해시계 축전기 축전기 있어야 되지 나는 모르겠다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아 너무 많아 8개 나오는데 엔드 터진다 자기력 탈바꿈 번데기 뭔데 이거 해반데 탈바꿈 번데기 8번 안쓰면 어차피 또 뭐 내가 핸드만 먹을 거 아니야 써야지 안쓰려 안쓰려 맘에 그래도 적어낸 포스트만 깊다 봤네 압박이 쐈고 있을 거야 그건 어차피 200끼를 다 채워서 상호 없어 아 이거 맞았어 적어봐야 된다 감절구 근데 안 맞았다고 아 미친 실수였어 감절구가 끼웠어야 돼 너무 덥 мощ적었다고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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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타. 전타 오면 전타. 전타 왜 입어야 안전. 나 또 저거 안했나? 전타. 전타. 해반데. 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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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어졋쇠 심장 심장 변성 어떻게 변성이 이게 되지? 변성 개수리 카드 아니었나? 변성 우승 아 RNG 계속 굴리니까 이기는 아 뭐 계속도 아니야 한 번밖에 안해 음